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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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나나나 야하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거 보여드릴게요 배꼽 빠질 준비하세요 어 딘드건드 에? 뭐라고? 밖에 나 돌아다니지 말라고? 왜? 길거리 캐스팅 나가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거 때문에 피곤해 죽겠다니까 나갈때마다 아이돌 해볼 생각 없냐고 지금은 학업에만 열정하고 싶다고 그랬지 잠깐만 이따 통화하자 가길 가세요 초록단 꼬마씨 잠깐만 에이 나 다시 보니까 길거리 조심해야겠다 영화 캐스팅 나가겠어 역시 보는 눈은 있군요 고릴라 역할로 고릴라 역할로 아 잠깐만 잠깐만 전 나왔다 전 나왔어 전 나왔어 어 인철아 집에서 영화 혹성탈출 보자구? 야 우리집으로 와 우리집에 한마리 탈출했다 우리집에 한마리 탈출했다 오늘은 제가 엑소오빠들의 춤을 춰볼건데요 여러분 예쁘게 펴주세요 으르렁 시작해보겠습니다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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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멍키멍키베지 멍키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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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사라져라 으르렁 잘 봐 신기하다 하나 둘 셋 너넨 너넨 셋 너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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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철이 안녕 자 내가 마술 보여줄게 어 그래 앉아 자 박수 시작합니다 박수 들어간다 하나 둘 셋 문 닫혀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고릴라의 몸통 박치기를 보고 있어요 야 지진 나왔는 줄 알았다 야 여기 봐봐 아 뭐 찍냐고 뭐 안 찍어 찍지 말라고 뭐 안 찍는다고 이렇게 하면 영상 못 쓰겠지? 야 에이미 잘 봐봐 여러분 제가 오늘 에이미에게 특별히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방구 선물 방구 선물 어? 볼일 있어? 아 아 뭔데 빨리 말해봐 아 뭔데? 그게 아니라 아 어 여기서 선물 나 지을거야? 어 어 뭐야 먹을거야? 이따 열어봐 어? 빵이야? 어? 약간 고성냄새 나는데? 빵이지? 빵 빵이다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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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하 아 진짜 오빠 아니 목소리 목소리 빵이 아니라 빵구였네 으아악 아 한 방 먹었다 야하 소원을 말해봐 내게만 말해봐 소원? 조용히 좀 해줘라 아악 아악 다시 한 번 시작하겠습니다 소연시대 언니들의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 내게만 말해봐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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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머리가 풀리났어 으아악 으아악 정답 독도깝이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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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맛 없어 으아악 입맛 없다면서 엄청 멋있게 먹는데 입맛 없다면서 왜 야 나 한입만 응 아 한입만 음 입맛 없다면서 한입만 진짜 한입만 먹어 진짜 진짜 한입만 먹어야 돼 네 딱 이만 먹어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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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안하다 으아악 이거 다 못 먹었다 아 진짜 미안하다 그러려고 한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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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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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하 진짠가? 오빠 잠깐 와봐 뭐 친구들이 그러는데 나 멀리서 보면 고준이 언니 닮았대 맞아? 내가 아는 고준이? 응 오빠의 말이 너무 고릴라야 으아악 알았어 알았어 어디서 봐야 네가 고준이 닮았다고? 멀리서 보면 닮았대 멀리서 보면 알았어 안 닮았는데? 잠깐만 아직도 고릴라인데? 왜? 잠깐만 뭐야 어디까지 간 거야 오빠한테 영상통화 왔어요 받아볼게요 오빠 어디야? 야 나 지금 중국이거든? 안 닮았는데? 냐하 중국까지 가서 그걸 확인해야겠냐 어? 또 오빠다 어디야? 나 지금 미국이야 어디까지 간 거야 보자 다시 안 닮았어 알았다고 냐하 또 전화 왔네 그만 안 닮았다고 어디야? 나 지금 북극이거든 안 닮았어 안 닮았다고 아 노하 냐하 저희 집에서 저를 부르는 별명이 여러가지인데요 아빠는 귀여운 동이 흑 흑 흑 엄마는 막둥이 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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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는 몽둥이 아우 맴매해 맴맴 어? 몽둥이예요 이리와 누가 귀여운 척 하더래요 맴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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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 망둥이예요 인사해 안녕하세요 안녕 에이비가 지금 친구 만나러 간 사이에 제가 몰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아우 까부속속 오빠한테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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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하하하하하하 된뿡뿡뿡 오우 이러고 있다가 에이비가 오면 얼굴 닦아준다고 하고 이걸로 으아하하하 아 아 더워 하 뭐하냐 초록 닦구만 하하하하하하 에이비 왜 왜 더워 남자들의 고백을 다 뿌리치고 왔다니 덥네 하하하하하하 일라봐 얼굴이 얼굴이 무슨 땀을 이렇게 많이 흘렸어 자 오빠가 닦아줄게 아야 벗어봐 뭐야 다운거 응 가만 까만 응 아우 땀을 뭘 이렇게 흘렸냐 하하하하하하 고마워 야 잠깐만 왜 근데 너 오늘 왜 이렇게 이쁘냐 아예 하루 이틀인가 하하하하하하 이뻐? 야 너무 예쁜데 하하하하 야 포지지마 모델같아 지금 아우 진짜 무슨 포지야 고우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근데 왜 웃어 하하하하 왜 웃어 아아 이뻐서 웃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야하 합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쟤 무슨 소리야! 이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께는 흔한남매TV에서 행복과 재미를 드립니다!